김 비서님 트레이닝 바지 이쁘다, 피씨 살아있어요. 고마워. 체육대회 준비는 다 끝났나? 10시 시작이니 30분 뒤 출발하시면 됩니다. 두 사람은 출전 종목이 뭐지? 저는 장애물 달리기와 2인 3각에 나가고 저는 닭싸움과 탁구 시합에 나갑니다. 두 사람 다 목숨 걸고 1등 할 각오는 돼 있겠지? 네? 원래 이런 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건데 그런 건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이나 변명 삼아 하는 얘기지. 수사 불패, 죽을지언정 지지는 말라. 무조건 내 앞에 1등을 가져온다. 마지막까지 긴장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? 네, 물론입니다. 이따 보자. 대장님도 참... 아니, 이런 사내체육대회에서 누가 목숨 걸고 덤빈다고... 안 그래요, 김 비서님? 네, 얼른 나갈 준비하자고. 양 비서님한테 체육관 동상표 좀 전달하고... 김 비서! 체육습니다, 보위장님. 괜찮으세요? 누구야?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하 씨, 내가 적어준 주의사항 제대로 숙지 안 했어요? 부회장실의 케이블 타이 사용은 절대 금지라고 했을 텐데. 죄송합니다. 저는 그냥 잘해보려고 깔끔하게 케이블 타이로 정리한 건데... 근데 너무 화를 내시는 건 아닌지... 김지하 씨,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실수한 건 지하 씨잖아요. 네? 난 거미가 싫어요. 공중에 매달린 거미만 보면 진짜 기절할 것처럼 싫다고요. 누구나 죽을 만큼 싫어하는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. 그거 가지고 화를 낸다고 투정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? 네. 그럼 아까 그 무릎이 없을 신작 좀 빌려줘요. 네.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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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장담하지? 어쩌면 소유욕이 아닐지도 몰라.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걸지도. 맘의 삶은 쓴 소유욕 이 집으로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기 위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?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것을 운서